를 받아가지고 길이가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긴 부분 줄기 요걸 뭐라고 한다 스템이라고 안됐지 얘를 밸브 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템 얘를 스템이라고 하고 스템 제일 끝에 캠으로부터 계속 반복해서 받는데를 뭐라고 한다 스템 엔드라고 합니다 스템 끝 스템 끝에는 어떻게 다듬질해 가지고 다듬질 작업해서 어떻게 반복 과정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뭐라고 안됐다 헤드라고 안됐죠 밸브 헤드 아까 그 흑기 밸브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직경이 그 밸브 헤드를 얘기하는거고 자 그 다음에 밸브 페이스 찾으셨습니까 밸브 페이스를 우리말로 밸브 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밸브 면 이 밸브 면과 어떻게 한다 헤드에 헤드에 시트 시트라고 하는 부분 헤드에 시트 시트와 밸브의 면이 딱 마주쳐가지고 기미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헤드와 이 헤드와 밸브 면 사이 두께 이 두께 이 두께는 뭐라고 한다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장사하시는 분 마진 안 남기고 판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잘 하시잖아요 장사를 안해야지 그러면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진 마진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향할 수 어떻게 한다 점점 두께가 얇아져요 그래서 재사용 여부를 뭘로 결정할 수 있다 마진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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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기 연소수실 헤드죠 엔진의 실린더 헤드와 닿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페이스 밸브 페이스 혹은 면 그 다음에 헤드에서 닿는 부분을 시트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 시트 그리고 이 줄기를 뭐라고 한다 스템 끝을 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트륨 용액을 밀봉한 경우가 있어요 나트륨 용액 용액을 밀봉해서 액체를 적으면 어떻게 한다 온도를 더 낮출 수 있다 온도를 낮추면 뭐가 좋은데 열평창이 되지 않겠지 열평창이 되지 않으면 벨브 광극기는 건 최대한 작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트륨 밸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밸브 시트 아까 말씀드렸죠 밸브 시트 시트가 뭐라고 했어요 헤드에서 밸브 면과 닿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시트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보시면 밸브 면과 밸브 면과 시트와의 간극 이 사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제작을 안하고 1에서 1.5도 정도를 띄워놔요 약간 각이 벌어지게끔 만들어놔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간섭각이라고 하는데 간섭각을 왜 둔다 열 받아서 열 받아서 열평창이 됐을 때 어떻게 해 딱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열평창을 고려해서 이런 간섭각을 둔다 요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칭은 다 알아야 돼 명칭 밸브에 관련된 명칭 그 다음에 헤드에 관련된 명칭에서 닿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시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말아야 될지 알지 좀 더 길어서